200살은 어느 부위에요? 삼겹살을 식간살, 갈비살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맛있는 6번에서 8번 사이에 갈비살을 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g 정도밖에 안되요. 180g에서 220g가 있는 정도. 근데 나비살이라고? 네. 나비갈비였죠? 나비갈비는 저희가 각 지점마다 하나씩 넘었어요. 생갈비를 나비처럼 토를 떠가지고 종류는 나비갈비가 있고 판덕 처음에는 저희가 특한 갈비살이 있고 맛있겠다. 여기는 200살이 있어요. 이렇게. 판덕이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속성이 잘 된 등심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목살 테이팅의 등심이에요. 소금만 탈쩍지 마세요. 목살인데 60에 5천만 붙어져요. 처음에 등심하고 같은 살코기라도 얘는 약간 고소한 육즙이 달라서 목형이 있고 갈치점맛으로 많아서 이렇게 젓가락에 와다 먹여도 고다리 비닐이 참나물인데요 장아찌 아무거나 하나씩 따로 고기를 먹을 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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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